내가 G펑크를 튠 이유 그건 내가 최근에 G펑크에 빠졌어 그래서 나의 옛날 비트에 항상 랩을 가서 예다 적었어 지금 마시고 싶은 건 막걸리 내가 뽑았지 X 칼리버 난 콜리버가 된 것 같은 기분 지금 GS25가 앞에서 지금은 이렇게 얻고 들긴 것 같이 자녀 같은 거야 난 노래 못하지만 연습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근데 배우긴 뭘 또 배워 그냥 지가 더 알아서 잘하는데 여기 유튜버도 지금 출연도 했어 그러면 우리가 뜬골을 빨아야 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속소절입한 연구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째 P2PG로 열렸네 그니까 난 또 번역해 왜 나면 난 랩이 랩이 물이 되고 싶거든 어디까지 할 수 있지 몰라도 난 그냥 뱉는다고 넌 하나 빨아집어 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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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오오오오오 .. 어헉헉헉헉헠헉 오오오오오오 .. 이건 내 사슴에 맞이 조승을 갖다 지금 이 순간 내 말은 숨고 있어 이런 누군함 몇 있어? 여기 모여서 우리들 모두 다 사이버 리트웹을 하나도 몰랐지만 지금 저기 있는 카메라가 나를 쳐다봐 상관없어 내 엠색은 점점 망가져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당연히 여기에서 레인드랍하는 순간 레인이 내 EMA 이벤트 여기에서 S는 MC 이건 라임캐치하는 게임과 똑같이 여러분 들어봐요 게임 오브 다이스 플리즈 진짜 잠깐 헛붕하고 오케이 대기타 잠깐만 나는 조선 GDS면 불러 대치타 잠깐만 여기 대치타 저런다 잠깐만... 이거...뤄..뤄..뤄..라미아 왜 이거...뿔..뿔...뿔...왜 약간 조강이를...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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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심지어 크롭하우스 방요당하고 더 돌아와서 내가 지금 사이퍼도 2년째 계속해서 세이브 명령에 굴복해 계속 랩했네 그래 놓고 이제 롤의 정작까지 넘게니 오케이 나! 난 항상 어릴때부터 선생님 오케이! 3, 4! 지금 여기에서othe 벗어는 내게 사치 짚을 바라였어 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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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이쇽하인 타이가 아까 좋아했던 래퍼가 누구였지 모소한 형이랑 같이 했던 그 누구였지 오늘부터 우리는 면허단처럼 보고있어? 야바위! 야바위! 아 야바위 예 야바이콘니 좋아했던 나의 사카타인가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 야바이콘니랑 한번 합의해야 될 것 같아 이리와 정신 그날의 막걸리 계속 많이 상상처럼 무하네 어차피 얼마나 참났네 이렇게 하면 덥고 예전처럼 오 어차피 뭐야 어차피 뭐야 좀만 살살 뱉어라 오 Let's go 오늘의 상수와 너가 함께한 듯한 영감 받고 있어라도 언제가 되겠지 영감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정말 지금 내 두피도 유전탄 이것은 기름성 피부염이라고 유전탄 해야되는 거야 이 어린 집이 있을 줄 알아서 다만지 가만히 있다가 또 바뀌지 비트가 내 인생 모두는 풀리지 근데 이건 가짜지 자꾸 자면 그냥 내가 들어갈게 불쾌폼 때 드럼이 싹 나온 건데 지금 잘 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팍다는 합변대 일생의 배트 캔불 내가 지금 밟고 싶었던 비트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둘이 넘으면 내가 언제 들어간지 이렇게 뜯겨서 다만지 그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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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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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